우리 어젯밤에 키스한 거. 그거요? 아, 저게 막 그, 그니까 막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가 그 막 그, 그, 중동적으로. 그렇게 된 그, 그거, 그거 말씀이신 거죠? 충동적 이었습니까? 아, 저, 아, 그날은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제정신도 아니었고요. 아, 또 너무 추워가지고 그 막 이렇게 머리도 땡땡 얼어가지고 막 또 하필이면 막 하늘에서 이렇게 눈도 막 내리고 막 그러니까.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? 아, 아, 저. 네, 네. 뭐. 알겠어요. 그럼 우리. 서로 피하거나 어색해하지는 맙시다.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. 아, 저, 제 업무 신조가 뭔지 아십니까? 보사부일체. 보스와 스승과 아버지와는 일체 사랑에 빠질 수 없다. 왜? 그건 곧 패련이니까. 저요. 그거 꼭 지킬 겁니다. 아니, 막 제가 막 이렇게 보스랑 얼떨게를 막 이렇게 키스 한 번 했다고 막 이렇게 붙잡고 매달리면서 저랑 연애해요. 막 이럴 줄 아셨어요? 하, 천만에요. 알겠어요. 저요. 저, 전에 보스랑 막 불륜이네 어쩌네. 그 이상한 망할 소모 때문에 대기 반려까지 받았던 몸이에요. 아니, 그런 제가 상무님이랑 연애를요? 하, 참. 결코 아니 될 말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. 안 그렇습니까? 네. 충분히 알겠어요. 정말 그렇네요. 아, 참. 아니, 맨날 뭐가 저렇게 쉬워. 아니, 맨날 뭐가 저렇게 힘들어가냐고. 아! 아니, 그때 눈을 왜 감았는데, 어? 아니, 그렇게 방방 뛰고 후회할 거면은, 어? 그때 몸을 왜 안 밀쳐냈냐고! 보사부일체? 어휴, 진짜 어이가 없어서! 아니, 그럼 퀴스는 왜 했는데? 왜 남의 손자리까지 와서 파토를 내냐고! 아휴, 왜! 내가 없으면 불안했는데 왜! 아휴, 진짜! 이렇게 꼬치꼬치 나잠으로 써야 되는데, 진짜! 아! 이 틸틸이가! 아! 하... 하... 하...